안녕하세요. 진짜 리뷰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남자 오디오 오디오의 한종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디오를 통해서 재테크가 가능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오디오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투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도의 높은 수익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실컷 좋은 소리를 듣고 이용을 하면서도 5년에서 10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한 다음에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종들은 적지 않게 꽤 많이 존재하는 게 또 오디오 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디오로 가격이 상승하는 제품들을 보신다면 가장 노멀한 첫 번째 방법은 오디오에도 다양하면 스피커, 앰프, 소스, DAC, 네트워크 플레이어, 케이블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스피커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종을 한번 꼽아 볼게요. 일단 로저 서베스 스팬더, 그람, 차트웨어과 같은 LS35A라는 모델이 가격이 꾸준히 좀 상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BBC의 소형, 목소리 검침용 스피커로서 나타나서 소형 스피커로서 대형기들과 견주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소형기 자체의 매력을 좀 잘 살려낸 그런 스피커라서 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은 BBC와 35A라는 이야기들을 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BBC와 관련된 영국제 스피커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35A는 가장 작기 때문에 국내 주거 환경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면이 국내 주거 환경에 비해서도 좀 규모가 작은 스피커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이 뒤에 설명할 다른 스피커들이 가격이 올라갈 스피커들이 부피가 커서 아무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인데 35A는 부피가 작아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는 점에서 또 그런 컬렉터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비용이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신품가도 그렇게 당시로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신품대 여타의 경쟁 비교가 될 수 있는 스피커들에 비해서 출고가가 높은 기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쌌던 기종들보다 현재 중고가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이 높다 낮아졌다라는 기준이 6개월 뒤 2년 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긴 주기를 놓고 봤을 때 10년 정도면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기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기종의 금전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좀 하락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올라서 대단히 무슨 재미를 봤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어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팬더, BC와운과 같은 기종들도 생각보다 꾸준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기종들, 그라함이나 차트웨어가 같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 그 수는 굉장히 적은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조금 로저사비스 스팬더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들의 기종 같은 경우는 덜 유명한 모델들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구하실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JBL 쪽으로 넘어가면 4344, 4343, L300 이런 대형기 쪽으로 빈티지 대형기를 보면 한 1, 20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오른 느낌이고 10년 전 대비로는 한 2배 정도 오른 그런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JBL 같은 경우는 제3국에서의 인기가 보스나 JBL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오디오를 모르시는 분들도 JBL이나 보스는 알고 계신 경우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짜 하이엔드 기종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입에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대중적인 관심도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종들이 조금 더 가치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 현재 4344나 4343 같은 모델을 JBL이 리뉴얼해서 신형의 타입으로 비슷한 외관과 형식을 가진 스피커를 현재 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는 앞으로도 오를 텐데 향후에 4344나 4343을 모테로 한 비슷한 MK3 이런 모델이 나온다고 치면 지금 4343이 중고가가 550만 원 정도 보통 하고 4343이 한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알리코 버전이 지금 4344 버전의 신형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품가가 4343 알리코 타입은 만들지도 아마 못할 텐데 알리코 또 천연자석도 구해서 만든다고 하면 2천만 원을 상위하는 3천만 원급 스피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신형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상관이 없지만 나온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의 고유의 가치는 여전히 계속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더 제이비의 대형기를 보면 하치필드라든가 이런 바론 이런 정말 그 수가 굉장히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수량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물류 비용만 해도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기종들 같은 경우는 찾는 분도 되게 소수이지만 파는 분은 더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기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도 하치필드는 제 로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늦출수록 여러모로 크기나 부피나 부담이 있어서 써보고 싶지만 계속 밀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저 같은 경우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왜 이렇게 자꾸 큰 기종 얘기하냐? 그래서 제이비의 4312, L112, L166, L65 뭐 이런 류의 적당한 중형급, 중소형급 배짝 타입도 꾸준히 올라서 한 10년 전 대비 한 2배, 20년 전 대비 한 3배 정도 오른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이비의 소형기 쪽 살펴보면 L15 같은 이런 북세프무대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35만원, 40만원씩까지도 매물들이 나오고 드물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L15도 장면이 괜찮습니다만 18TI 뭐 이런 제이리의 L15의 개보에서 한 5년 뒤에 좀 더 개선된 스타일의 그런 모델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런 기종들은 가격 오르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좀 괜찮은 성능, 소리가 좀 더 졌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는 모델들도 있고 XPL90, XPL200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도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탄노이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스피커 하나인데 유닛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블랙, 실버 같은 경우는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희귀성과 고성능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레드나 골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굉장히 조금 오르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셀렉스천 SL6나 12 같은 경우도 특히 6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이 오르긴 했거든요 성능 대비 또 전체적인 밸런스, 종합적인 그런 능력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국제 기종들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은 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는데 고기종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앰프 쪽을 살펴보면 마란츠 2223 시리즈 특히 마란츠 2265와 2285B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두 배 정도 좀 오른, 두 배에서 거의 세 배까지도 좀 마찬가지의 기간상 오른 측면이 있고요 마란츠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브랜드이고 마란츠 2223 시리즈의 그 빈티지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현재 다시 나오게 된다면 역시 한 300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앰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른 금액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명해서 혹은 소리가 좋아서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마란츠는 소리만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10대 중에 2세대가 굉장히 좋은 소리고 나머지 6, 7대는 그냥 소리가 나오는 평범하게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디오 매니아들은 접근을 하실 때 확실히 좋은지 아닌지를 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은 모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앰프 쪽은 아무래도 좀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 가치적인 부분이 상승하는 그런 쪽이 적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DAC와 같은 현대의 신형 장비들은 신형 모델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이나 기능들을 확실히 갖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반대로 하락하는 쪽의 제품이 된다라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또 부가적으로 재테크로서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빈티지 장전축이나 에디슨 방식 축음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런 오디오가 재테크 자체로서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현재로서도 또 앞으로 2, 30년 뒤까지도 충분히 쓰면서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스피커나 모델들이었다라고 하면 장전축이나 축음기 같은 경우는 골동풍적인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죠 박물관 같은 데 전시가 된다거나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모셔져 있을 만한 사람들의 눈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템들도 턴테이블 중에서도 굉장히 마감이나 아름다운 디자인과 엄청난 물량 투입이 되어 있어서 현대에서 만들게 된다면 엄청난 고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가격이 오르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국에서의 니즈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좋은 소감 그래서 썼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핵심은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디오가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서 저걸 사면 나도 오디오를 통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달 하루만 해도 가격 변동이 표기되면서 올르기도 하고 점점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동안 시컷 사용을 했는데 산 가격보다 더 나아서 그냥 그 시대의 금전 가치가 하락하는 것 정도로 상세해서 평균적인 수준이나 살짝 올라가는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기준이라는 말씀인 거고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디오를 하시지도 않는데 이런 스피커를 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부동산이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을 집이나 이런 데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 공간값이 더 비쌀 거예요 그걸 모셔놓고 있는 나는 창고가 있다? 창고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종들은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창고는 습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되는 창고는 그 창고 유지비가 더 비싸고요 결국에는 오른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 새로운 경제 위기가 전 세계 대공황 이런 것들이 오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도 코비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집에서 많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디오 인기가 또 반대로 좀 타 장르에 비해서는 오른 측면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요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저것들 써보고 싶었는데 저쪽 제품들은 한 번 사면 나는 오래 쓰는 편인데 계속 써도 뭐 여러모로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니 한 번 써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정도로 들어와 보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뭐 이건 오디오 5년에서 10년 이상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나 패턴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만 제품의 성능과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는 스타일인데 그것만 본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기종들의 가치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좋은 포지션에 높은 좋은 쪽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만 대단히 우수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특별히 제가 드리지 않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서 제가 생각나는 기종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좀 더 인기가 좋아서 가격 가치가 오르고 말고의 영역보다 빨리 처분이 가능한 그런 기종들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고 다음 시 그 다음에도 반응이 좀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가치는 좀 낮은 편이지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성능이 되었던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굉장히 큰 매니악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한 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리픽을 얼마든지 주셔도 좋으니까요 그런 걸로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